1.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길 때 2. 나쁜 남자와 레드필 옹호자들 사이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진화심리학자들이 그와 반대되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여자들이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바픽스라면 여자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진화심리학자들이 순진하다고 비웃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가 나쁜 남자보다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설문조사에서 한 말을 무작정 액면 그대로 믿을 만큼 순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을 만한 강력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남자는 여자에게 먹취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고, 여자의 자식을 잘 돌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고, 거짓말이나 폭력을 써서 여자와 여자의 친족을 착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 지장이 생깁니다. 마픽스는 여자들이 나쁜 남자와 사귈 때가 많다는 비공식적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런 데이터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원래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속설을 지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한 남자가 좋다면서 나쁜 남자와 사귀는 여자의 자기 모순을 꼬집는 것 같습니다. 키 큰 남자가 좋다는 여자가 키만 크면 무조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남자가 좋다는 여자가 착하기만 하면 아무리 키가 작고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무능력하고 하는 짓이 아무리 찐따갔다 하더라도 무조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착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우월한 남자도 선호하고 착한 남자도 선호하도록 진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원시사회 기준으로 우월한 남자들은 대체로 나쁜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가 우월할수록 바람둥이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며 남들을 더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우월성과 일기성 사이에 남자의 우월성과 부도덕성 사이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남자에 끌리기 때문에 결국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때 착한 남자가 좋다는 말과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기는 행동 사이에 자기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의 우월성에 집착하다 보니 남자의 인간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짝짓기를 했을 뿐입니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지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갖게 놓아야 합니다. 엄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우월한 정도에 대해 여자가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만약 남자의 우월성 또는 열등성에 대한 정보가 여자에게 부족하다면 우월한 남자와 나쁜 남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쁜 남자의 행태가 우월성에 대한 간접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 설계와 부합하는 비공식적 데이터를 픽업 아티스트가 제시한 것을 본 기억도 없고 진화 심리학자가 공식적 데이터를 제시한 것을 본 기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자가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만한 강력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여자가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 쪽에 걸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